제주의 자연을 그대로 담은 오늘 에포나의 상품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 블로거에서 핫해요 심은지씨도 써서 이미 유명하고 김여윤씨도 지금 사용하면서 본인들의 SNS에 올리고 있는 바로 좀 보여드리면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느냐 이 안에는 마유가 1%? 2%? 아니죠 아 이러면 서운한 10%가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미백이라든지 주름 개선 기능에 정말 탁월하게 효과가 있다는 거죠 데일리 제품은 뭐니뭐니 해도 흡수력이거든요 이렇게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또한 성분이 제주할련초 아쿠아스네일 샤프인데요 달팽이 추출물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달팽이 추출물 이게 바로 달팽이의 점액질 추출물이 이렇게 이 정도의 거품이 많이 나거든요 진짜 이 자체가 이거 보이시죠 조밀조밀하고 굉장히 풍성해요 예쁜한 크림과 함께하시면 달라질 수 있어요 또한 벽에 진짜로 1,2,3,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